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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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잠깐만 이거 뭐냐 왜요? 제가 안전키가 큰가봐요 아 그런가? 원래 이거 처음에 안전키가 크면 안 좋은거 아니에요? 이제 우리 여성쇼호스트 분 키에 맞췄는데 조금만 네 감사합니다 네 아주 다리가 길어보이게 나와야지 조금만 더 뒤로 갈 수 있어요? 구수 보일게? 안그래도 좀 안보여서 저는 안보이는 날 것 같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쇼호스트 박성훈이고요 아 진짜 여러분들 박성훈 쇼호스트가 방송하기를 진짜 기자이고 기다리던 무궁화 나부랭이 오윤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희 함께 제가 패션은 또 처음이에요 아 처음이에요? 네 그래서 지금 너무 너무 설레고 사실 스타일은 되게 패션 전공했을 것 같은데 키가 작아서 아니 키 말고도 비율이 되니까 왜 그러세요? 갑자기? 아 이빨이죠 아 그런가? 오늘은 좀 정석으로 여러분들께 정말 하나하나씩 물건들을 제대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검은색 옷이라서 얘를 잠깐 치울게요 네네 너무 검은 사절 같네요 네네 여러분 오늘 짤막하게 들어갈게요 네 바로 들어가시죠 아이저고 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저고 영웅은 아이해피 네 보시면요 저희 앞쪽에 딱 이렇게 오늘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신발 샌들들이 굉장히 많죠 야 근데 여러분들 이 센스티 브랜드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는 브랜드인데 정말 첫번째 너무 예쁘고요 네 맞습니다 두번째 편하고요 세번째 가격이 합리적이죠 정말 착합니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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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오늘 여러분들 여성분들 꼭 주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혹시라도 남성분들 계신다면 내 여자친구한테 한번 한번 해볼까 진짜 이런 생각 한번 하시고 방송을 주의 깊게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신발이 총 12종류인데 네 같은 디자인 포함해서 6쌍입니다 6쌍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저희가 10분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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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송을 이어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심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금 알고 있습니다 옆방에서 지금 래쉬가드 정말 그 안녕하세요 우리나라꽃 무궁화꽃 그러니까 래쉬가드 방송을 저도 잠깐 보다 왔거든요 네 저 진짜 눈을 못 대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왜냐면 쇼호스트 분들보다 모델분들 같이 왔어요 아 봤어요 끝나면 바로 또 가야돼요 아 그냥 서우씨 갔다 오면 안돼요 아 네 가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그럼 저 혼자 한번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러분 세슈티 이리 오세요 빨리 네 안 불러져가지고 네 세슈티 세슈티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신원 신원에서 나온 세션 토탈 자파 브랜드고요 네 지금 오늘 저희는 이렇게 여성용 샌들만 가져왔지만 타겟층은 20대 후반부터 많게는 40대 남녀분들을 지금 다 타겟으로 한 그런 토탈 자파 브랜드가 바로 세스티입니다 네 그리고 뭐 젊게 입으시는 분들은 네 솔직히 저는 이게 너무 싫어요 뭐 이 치는 여자꺼 이 셔츠는 여자꺼 남자꺼 향수 남자꺼 포맨 포맨 너무 싫어하거든요 네 나이에 상관없이 싫을 수 있죠 그러니깐요 저희 어머니는 이제 좀 살짝 무릎이 아프셔가지고 높은 거는 못 신지만 오늘요 여러분 굉장히 그쵸 이렇게 외지 형태의 샌들도 다 준비가 되어 있고요 우리 여성분들 좀 나이가 좀 약간 20대 저는 솔직히 20대 후반이라고 나와 있긴 했지만 초반도 무난하게 소화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 솔직히 저는 보면서 뭐 그냥 모든 여성 네 포우먼을 위한 그런 SSD 브랜드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성은 씨 20대 후반이시죠 네 맞습니다 성은 씨 나이때부터 시작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노래쟁이님 안녕하세요 노래쟁이 영어로 싱쟁이 네네 죄송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하나 차근차근 하나씩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성은 씨가 신고 있는 것부터 그냥 바로 소개해드릴까요 네 저는 딱 신어봤어요 어 제 약간 어때요 이거 예쁘지 않아요? 저는 이 중에서 제가 제일 맘에 든 제품을 딱 신어봤거든요 음 근데 어 너무 예쁜 것 같아 이게 지금 성은 씨가 씹고 있는 건 이거랑 두 가지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요 저는 그 인터넷 그 인터넷상으로만 웹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색상이 음 살짝 어 베이지인가 살짝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베이지는 아니고요 음 연보라가 살짝